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상로입니다. 오늘 저희가 공개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공개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도 목소리가 조금 쉰 것 같고 오늘 아침 8시 40분부터 오후 3시 반까지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공개방송 중간중간에 노하우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중요한 시장에 대해서 핵심적인 기업들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감 시장은 오늘 공개방송 내용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9시부터 제가 한 시간 동안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한국경제TV에서 제가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종목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노하우까지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영상도 꼭 참고하시면서 방송도 꼭 보시고요. 또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내일도 또 즐거운 주식 하실 수 있도록 좋은 기업 그리고 좋은 시황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